한국 스포츠 경제 조성진 기자 배우 윤승아가 남편 김무열과 신롱 같은 일상을 공개했다. 3일 윤승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끈황을 전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윤승아는 남편 김무열과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한 상점의 쇼윈도를 바라보고 있다. 대학생 커플처럼 발랄한 의상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의 여전히 신원 같은 모습이 시선을 끈다. 소식을 들은 팬들은 예쁜 커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두 분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 윤승아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남편 김무열과 영화관 데이트를 하며 부부위를 과시한 바 있다. 윤승아와 김무열은 지난 2015년 결혼했다. 윤승아와 김무열은 지난 2015년 결혼했다.